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창원지검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수사팀 인력을 보강하며 사실상 특별수사팀 규모의 수사단을 꾸렸습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미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헤리스 트럼프 두 후보는 최대 승부처인 펜시베이니아주에서 마지막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범규 회장에게 자격정기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대한축구협회에 요구했습니다.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절차를 규정대로 다시 발부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소상히 답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기자회견을 합니다. 질문 시간과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는 무제한 끝장회견으로 명태균 씨와의 통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 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소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달 말 정도 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여론이 너무 좋지 않거든요. 결정은 어젯밤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대통령과 만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건의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이 와중에도 한동훈 대표가 요구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망과 의미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이기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레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엽니다. 명태균 씨와의 육성통화 공개,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등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지난 5월과 8월 회견보다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분야별로 질문을 제안했던 것과 달리 분야와 질문 개수를 제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윤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 반복된 질문을 받겠다는 것으로 의혹을 해소할 자신감을 나타낸 겁니다. 이번 회견 일정은 어젯밤 정격 발표됐습니다. 원래 미국 대선과 가자회교 일정을 고려해 이달 말 회견에 무게를 뒀지만 여론 악화에 친융계로 분류되는 추경 원내대표까지 나서자 윤 대통령이 받아들인 겁니다. 임기 반환점을 맞아 명태균 씨 통화와 김 여사 관련 의혹 등이 풀리지 않으면 국정 운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질문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미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고 한 만큼 김 여사의 국외 순방 동행 여부는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인적 쇄신이나 개각 요구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MBN에 명 씨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 일자를 앞당긴 것 역시 최근 명 씨와 관련한 논란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조속한 국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원내 공감대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또 기대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또 각종 국정 현안 등에 관해서 아마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과 수의와 구체적 문구는 윤 대통령이 직접 고심한 뒤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건희 여사 질문에도 가감 없이 솔직하게 대응할 것이란 기류입니다. 일각에선 앞으로 김 여사가 외교나 의전 이외의 활동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힐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이 답변을 피하지 않고 잘하지 않았냐며 전례에 비추어 이번에도 소상히 답변할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적 쇄신이나 개각 요구엔 인위적인 개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인위적인 개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자 한동훈 대표, 인적 쇄신은 원래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바빠졌습니다.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면서요. 친한계도 하나만한 기자회견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며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반응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지 12시간 만에 대통령실이 이른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을 두고 친한계는 긍정적이라면서도 핵심은 시기가 아닌 내용이라 보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회견 내용과 수위를 놓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요.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적 쇄신은 원래 인위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친한계 핵심 의원들은 하나만한 내용이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며 납득할 만한 쇄신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 원내 비공개 회의에서도 총선 직전 대통령 담화 같아서는 안 된다. 서두르는 건 좋지만 국면 전환을 위해 충분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우려 섞인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전 갈등 51분 담화처럼 자화자찬을 하거나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를 몰라준다든가 이럴 경우에 국민들의 반감과 후폭풍을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친흥계는 윤 대통령의 고유 영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사권자에게 압박하듯이 정치 공세의 모습으로 적은 사람을 바꿔라 바꾸라 하면 나중에 정권 내놓으라 할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는 윤 대통령의 회견 내용을 놓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쇄신한 수위에 따라 친윤, 친한 간 당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정태진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깜짝 결심 배경에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었습니다. 추 원내대표가 어제 오후 윤 대통령을 만났고 기자회견을 앞당겨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이를 수용한 겁니다. 사실 그동안 대국민 사과 등을 요청한 건 한동훈 대표였는데 말이죠. 심지어 대통령이 원내대표를 만나 저렇게 일정 등을 상의한 걸 한 대표는 아예 몰랐습니다. 한 대표는 원내대표가 당의 중심이라는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에도 착각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국민 소통 기회를 앞당길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가 면담 사실을 공개한 건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앞당긴 데는 당내 여론이 역할을 했다는 명분 제공 의도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한동훈 대표의 쇄신 요구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대통령실 기조와도 괴를 같이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합의된 메시지로 봐야 한다며 한 대표를 패싱하고 추 원내대표와 의논한 사실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패싱 지적에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원내대표가 당 중심이라는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에는 착각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는 내일 당 중진 의원들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한 기자회견이 뜬금없다며 회견 전부터 대통령실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과 배우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모레 기자회견의 성패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달려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개원식과 시정 연설까지 거부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뜬금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어쭙지 않은 변명과 하나만한 사과는 타오르는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면서 국민인지 배우자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인지 배우자 김건희 여사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특검 수용과 국정 쇄신을 결단할 수 있을지 국민이 지켜볼 것입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면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이 국정 쇄신의 최소 조건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법사위에 상정된 지 하루 만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에는 기존의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더해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도 추가됐습니다. 창원, 국가산단 지정 등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국정, 농단 의혹 사건 등을 추가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릴레이 밤샘 농성을 시작한 민주당은 시민단체와의 추가 장애 투쟁까지 예고하며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대통령실 취재하는 전정윤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 기자, 기자회견이 어젯밤 늦게 결정이 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알림 문자를 보낸 게 어젯밤 10시가 다 되어서인데요.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이렇게 당장 기자회견을 할 것 같은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 대통령실은 이달 말쯤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저녁 윤 대통령이 참모들과 회의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결정하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뿐 아니라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기자회견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건의를 했고 이에 대통령도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전격적인 결정을 한 데에는 당연히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지금 나온 거 보면 역대 최저치 경신했습니다. 20% 선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대통령실도 그 부분을 딱히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초 대통령실은 미국 대선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다자외교 순방 등이 모두 끝나고 국민들에게 종합적인 보고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자 시기를 앞당기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개표 상황에 따라 늦어질 수도 있고 더 늦어지면 다자외교 순방과도 겹칠 수 있어 이번 주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이 세 가지가 나올까가 지금 문제거든요. 사과하는 거,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 사과는 지금 한다고 하니까 하는 거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 문제나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 이거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얘기가 나올까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수위와 해법이 어느 정도일지가 관건이 될 텐데요.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에 대해서는 외교나 의전 일정을 제외하고 중단하는 안이 거론됩니다. 영부인으로서 최소한의 역할만 하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당장 다자외교 순방 일정을 앞두고 있어 여사 동행 여부가 대통령실로는 고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연일 내각의 4대 개혁의 성과를 연내에 잘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하고 있어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전면적인 인적 쇄신은 어렵지 않겠냐는 분위기입니다.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이러한 저항을 맞서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한동훈 대표는 기자회견이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오늘도 대통령실을 압박했는데요. 대통령실도 이번 기자회견이 후반기 국정동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전향적인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 명태인 씨가 또 소환되잖아요. 그것도 또한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전정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는 명태균 씨는 휴대전화뿐 아니라 여러 관련 데이터를 따로 USB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내용 어제 단독 보도해드렸죠. 명 씨는 녹취록 등 자료를 더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는 이 자료의 공개 여부가 대통령실 의중에 달렸다며 기자회견 이후 추가 폭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근 명 씨는 가까운 지인에게 그동안 대통령실에 신호를 보내 왔는데 일절 연락이 없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명 씨는 지인에게 자료를 공개할지 말지는 대통령실 의중에 달렸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터뜨리겠다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는 정치권에서 윤 대통령과 자신이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의 공천을 두고 이야기한 녹취록을 폭로하자 계속 말을 바꿔왔습니다. 처음에는 추가 자료가 있다고 했다가 제가 그걸 어디에 쓰려고 갖고 있겠어요? 카톡이나 문자는 다 남아있더라고요. 부침 요소에 휴대전화를 묻고 불태웠다고 곧 말을 바꿨습니다. 전화기도 다 화장해서 같이 아버지 옆에 보냈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김 전 의원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자신에 대한 조사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추가 폭로할 자료가 있다는 식으로 다시 말을 바꾼 겁니다. 앞서 명 씨는 검찰 압수수색 직전 천암을 통해 휴대전화와 USB 저장장치를 빼돌리려 한 정황이 MBN 보도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증거인멸과 말 바꾸기 등 무성한 의혹의 주인공인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바로 다음 날,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검찰에 출석합니다. 불법 여론조사와 돈거래 의혹을 받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게 되는 건데 그간 의도적으로 수사를 늦춰왔다는 의혹을 받던 검찰 이제는 간부급을 포함해 4명의 검사를 추가로 파병하는 등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대거 보강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오는 8일 오전 10시 창원지검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고발하면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수사 의뢰한 지 11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인 명 씨에게 김 전 의원에게 세비 약 9천만 원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중순 공안통검사 2명을 창원지검 수사팀으로 보낸 검찰은 내일자로 차장 부장 검사와 평검사 등 4명을 부산지검과 울산지검 등에서 추가 파견했습니다. 수사팀 규모는 검사만 해도 10명인 특별수사팀 수준으로 검찰 지휘부가 사건에 주목한다는 평가입니다. 대형 수사팀이 구성된 만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가 고발장을 검토 중인 명 씨의 여론조사 조작 혐의 사건도 창원지검 수사팀으로 이송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명태균 씨 의혹, 법조팀 우정환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리포트에서 보면 명태균 씨, 터틸 게 있다는 게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휴대전화에 있는 통화 녹음이나 문자 내용, 지난번에 밝혔던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에 드렸었죠. 처남에게 넘겼다고 알려져 있는 휴대전화나 USB 메모리가 핵심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휴대전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명 씨의 처남은 폐기했다라고 검찰에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 씨가 측근에게는 아직 자료를 갖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만큼 휴대전화가 됐든 또는 데이터를 따로 뽑아낸 USB 메모리 같은 중요한 증거가 제3의 장소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명 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했다. 그러면 증거인멸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현행법에서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게 되면 이거는 방어권이 인정돼서 처벌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한테 내 범죄의 증거를 없애라. 이렇게 되면 증거인멸 교사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명태균 씨도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한테 물어봤는데요. 이게 그냥 휴대전화를 버려달라 하는 정도만 가지고는 방어권이 인정될 수가 있고 다만 정도를 넘어서는 인멸 시도가 있었다면 그때는 방어권 남용 이렇게 처벌받을 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잠깐만요. 휴대전화를 버려라가 괜찮다면 어느 정도로 증거인멸을 지시해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대표적인 사례를 들을 수 있는데요. 바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례가 있습니다. 정정 교수는 입시 비리 등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예요. 자산관리인에게 자신의 PC를 숨기라고 지시했던 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었습니다. 그때 법원은 정정 교수가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숨겨라. PC 본체를 통째로 들고 가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해라. 이런 말을 했던 거를 두고 이건 방어권 남용이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명 씨가 이와 비슷한 지시를 한 정황이 있다. 이러면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맡기기만 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처리하라고 시켰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명 씨 입장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명 씨는 오늘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증거인멸을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했고 이 데이터를 현재 휴대전화로 옮기는 작업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남은 예전 휴대전화를 다시 천하명에 돌려준 것뿐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명 씨 주장이 의문스럽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쓰는 것처럼 이미 지워진 데이터까지 복구하는 진짜 의미의 포렌식이 아니라 단순히 일부 데이터를 옮기는 작업에 그쳤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수사로 규명해야겠습니다. 수사팀이 특수수사팀 격으로 지금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늑장 논란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선관위가 수사 의뢰를 한 게 지난해 12월인데요. 9개월 동안 검사가 없는 수사부가 맡았다가 뒤늦게 검사들이 투입됐고 이제서야 검사 10여 명 규모의 메모드급 팀이 구성됐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특수수사팀 구성 대신 이에 맞먹는 규모로 파견을 보낸 만큼 이제는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종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4년과 세계 정세의 흐름을 결정하게 될 미 대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워낙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 4개의 시간이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 24시간 투표를 할 정도라고 하죠. 중간에 대선 후보가 사퇴하기도 하고 피격을 당하기도 했던 역사상 가장 극적이었던 미국 대선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강영구 특파원, 현재 투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 지금 미국 시간 자정부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첫 테이프를 끄는 곳으로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뉴햄프셔주 상간마을 딕스빌 노치인데 이곳은 특이하게 자정부터 투표를 시작했고 주민 100명 미만이면 투표 결과도 곧바로 공개할 수 있어 벌써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투표에는 4명의 공화당원과 2명의 당적을 밝히지 않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는데 결과는 해리스 후보 3표, 트럼프 후보 3표로 동률이 나왔습니다. 4년 전 대선 때는 당시 바이든 후보가 5표, 트럼프 후보가 0표를 받았던 것과 대조적이면서 정말 팽팽한 이번 대선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 관전 포인트로 샤이 트럼프, 히든 해리스가 얼마나 나올지 여부라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숨어있는 표가 승부를 결정짓습니다. 먼저 샤이 트럼프를 살펴보면 제가 현장에서 만난 트럼프 후보의 적극 지지층인 백인 남성들은 망설이지 않고 트럼프 후보 지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특이하게 남녀 성별이나 인종별로 성향이 극명하게 갈리다 보니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여성이나 유색인종 유권자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어서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았던 샤이 트럼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히든 해리스도 있습니다. 히든 해리스는 투표장에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는 이른바 느슨한 민주당 지지 성향 유권자로 해리스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아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죠. 이런 느슨한 지지의 작은 변수가 됐던 게 선거 일주일 전쯤 트럼프 진영에서 나왔던 쓰레기선 발언이었습니다. 유색인종을 중심으로 해당 발언이 트럼프 진영의 인종차별 성향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이 확산하면서 확실한 분위기 반전이 있었다는 게 미국 민주당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결국 이렇게 숨어있는 표들이 이번 선거에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워싱턴 D씨는 지난 대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으로 의사당 난입 폭력 사태가 벌어졌던 곳이죠. 당시 의회 난입을 주도했던 세력 안에서는 벌써부터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는다면 내전이 불가피하다 소총을 곁에 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해리스 후보의 집 앞에 보안 철책이 세워졌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중한 보안 철책이 미국 수도인 워싱턴 D씨 시내 여기저기에 설치됩니다. 높이는 사람 키를 훨씬 넘습니다. 해리스 후보의 거주지 앞에도 철책이 들어섰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불복한 대규모 폭동과 같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려는 조치입니다. 백악관과 길 하나를 두고 마주보는 패스트푸드점은 모든 쇼인도를 합판으로 둘러쳐 막았습니다. 이른바 요새화된 점포는 시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극렬한 트럼프 지지단체인 프라우드보이스의 회원 일부가 내전이 불가피하다거나 소총을 곁에 두라는 등 또다시 폭동을 모의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다음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까지 최소 24개 주가 워싱턴 D씨의 주방위군을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불리는 선거가 미국에선 오히려 준 전시 상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우리와 달리 미국 대선에선 여론조사를 발표하지 못하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여론조사는 누구를 승자로 지목했을까요? 거의 모든 주가 민주당이나 공화당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나머지 7개 주가 문제인데 승패를 결정할 경합주 7곳을 조사한 결과 기구암마다 승자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대혼전 양상입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더 힐과 에머슨대가 투표 하루 전날 내놓은 7대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는 4곳에서 해리스 후보를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각각 49% 대 48% 조지아 50% 대 49% 애리조나에선 50% 대 48% 간발의 차로 해리스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미시간 한 곳에서만 앞섰고 네바다와 위스콘신에선 두 후보가 각각 48%, 49%로 동류를 보이면서 트럼프 후보가 4승, 2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승자가 정반대인 결과도 있습니다. 미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학이 지난 3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4곳에서 승기를 잡았고 트럼프 후보는 애리조나에서만 우세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에선 47%, 48%로 두 후보가 부승부를 보였습니다. 미 공영라디오 NPR과 PBS뉴스,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투표 전날 발표한 공동 여론조사에는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4%포인트 차로 따돌리면서 한 달 전보다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다만 막판 여론조사 결과들이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어서 실제 선거에서 승패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형국입니다. MBC 뉴스 신혜진입니다.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 모두 최종 유세 장소는 펜실베이니아주였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펜실베이니아주 인구 상위 5개의 도시를 샅샅이 옳던고 트럼프 후보는 경합주 3곳을 잇따라 찾는 강행군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눈에 알만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가수 레이디 가가와 리키 마틴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모였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마지막 유세에 총출동한 겁니다. 해리스 후보는 하루에 펜실베이니아주 5개 도시를 돌고 예고 없이 가정집을 찾으며 최대 격전지 사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 유세에서 나온 푸에르토리코 비하 발언을 겨누 분열의 트럼프 정치를 끝내자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썬벨트와 러스트벨트의 경합주 3곳을 잇따라 방문해 막판 표심을 잡는 전략을 썼습니다. 특히 펜실베이니아주의 최종 유세 일정에 절반을 할애하고 와튼스쿨이란 지역 연고를 부각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불법 이민자 문제와 인플레이션 사태를 들어 현 바이든 해리스 민주당 정부의 연장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두 번의 대선처럼 격전지인 미시간주에서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보신 것처럼 해리스와 트럼프가 경합주, 특히 펜실베이니아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은 93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경합주가 좌우를 하는데 경합주 중에서도 펜실베이니아에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배정돼 있거든요. 백악관 입성을 위한 두 후보의 승리 방정식, 윤지원 기자가 산출해봤습니다. 페리스, 트럼프 두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선거인단은 270명입니다. 미국의 50개 주 중 경합주를 제외한 40개 주 이상은 사실상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은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푸른색은 민주당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주입니다. 단적으로 선거인단 수가 54명으로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92년 대선 이후 8번의 대선에서 민주당이 모두 이겼습니다. 이걸 토대로 미 정치권은 해리스 후보가 226명, 트럼프 후보가 21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두 매직 넘버 270에는 한참 못 미치죠. 승패는 여기 회색으로 표시된 경합주 7곳에서 갈립니다. 해리스 후보는 상대적 우위로 평가를 받는 북부의 쇠락한 공업지역, 러스트벨트 3곳을 지키면 정확히 선거인단 270을 달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민주당세가 강한 네바다 6명까지 더해진다면 더욱 안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러스트벨트 3곳 중 단 한 곳이라도 뺏긴다면 270을 만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남부 썬벨트를 모두 가져와도 선거인단 268명으로 매직 넘버를 만들지 못합니다. 결국 러스트벨트 중 한 곳을 반드시 가져와야만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이 경합주 중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펜실베니아라면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트럼프 후보는 2016년 대선에서 펜실베니아를 차지하며 승리를 거머쥐지만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펜실베니아를 내주면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내일 개표에서 방금 보신 러스트벨트, 특히 펜실베니아의 결과를 눈여겨보시면 좀 더 쉽게 승부를 점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두 후보가 초박빙 판세를 보이면서 실제 개표 결과를 확인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투표가 7천만 명을 넘었고 대선 불복 사태를 막기 위해 경합주는 개표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거든요. 애리조나는 개표에 13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왜 그런지 강터치 강영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출구 조사가 발표되는 순간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난 우려와 달리 미국 대선은 수일이 걸릴 때가 많습니다. 올해 대선만큼의 박빙 승부가 아니었음에도 지난 대선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확정하는데 나흘이 걸렸습니다. 먼저 시차를 이유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은 본토를 네 권역으로 나눠서 동부를 기준으로 1시간씩 시차가 나타납니다. 알래스카의 경우에는 동부보다 4시간이 늦고 하와이는 5시간이 늦습니다. 50개 주와 워싱턴 DC까지 51개 지역이 릴레이 식으로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하니까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개표 방식이 주별로 다르고 복잡하다는 점도 주된 이유입니다. 승패를 결정지을 7개 경합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우편 투표 중심의 사전 투표가 진행되는데 러스트벨트 3개 지역과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은 본투표 당일에야 우편 투표를 집계합니다. 미리 개표를 못하는 거죠. 이번 대선엔 사전 투표자가 7천만 명이 넘는 데다 이 애리조나는 선거일 이후 최대 5일까지 수정을 가능하게 해서 최장 13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재건표도 변수입니다. 득표율 차가 0.5%포인트 이하면요. 펜실베니아주 등은 재건표를 의무화하고 있고 조지아주 등은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상황이 되면 최종 결과 발표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레이스는 시작됐습니다. 이제 결과만 남은 미국 대선. 주진희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잠깐만, 어디 사원은 같은데 해리스 후보의 얼굴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인도계라는 말은 들었는데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해리스 후보의 사진을 걸어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해리스 후보의 외할아버지 고향인 인도에서 이제 해리스 후보의 사진을 걸어놓고 승리 기도식을 열고 있는 겁니다. 해리스 외관은 인도 카스트 계층의 최상층으로 인구의 5%밖에 없다는 불안한 계급이라고 합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독일계입니다. 정확하게는 조부모가 독일 칼슈타드 출신 이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만 뽑는 게 아니라 밀부 지역에서 상원과 하원 의원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한국계가 여기 입성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상원의원과 하원 의원을 일부 지역에서도 뽑고 있는데 한국계가 가장 많이 출마한 해이기도 합니다. 3명은 하원, 1명은 한국계 최초로 상원의원에 도전을 하는데 당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또 애리조나 등 경합주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임신 중지 혹은 낙태를 금지하냐 허용하냐를 두고 주민 투표도 오늘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성 유권자들에게 민감한 이슈인 만큼 여성들의 투표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성 투표율이 높아지면 일단 해리스에게 더 유리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반면에 트럼프는 또 든든한 우군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100만 달러로 뿌리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사인이 들어간 100만 달러 수표 판넬을 든 유권자의 모습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경합주 내 보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100만 달러, 우리 돈 13억 원을 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중단하라고 하는 엄청난 비난은 쏟아지고 있는데 펜실베이니아 법원은 이를 허용했고요. 오늘까지 100만 달러 당첨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뜨겁게 경쟁한 만큼 진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주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주진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소 1만 명의 북한군이 크루스크로 이동했다고 미국이 밝혔습니다. 지난주보다 2천 명 늘어난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과 첫 교전을 벌였다고 공식 확인한 가운데 북한 국기, 그러니까 인공기가 부착된 군모를 쓴 사망자의 시신을 확인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무언가를 던지고 나서 뒷걸음질해 계속 지켜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펑하고 폭발이 일어났고 남성은 연기와 함께 사라집니다. 비정부기구 활동가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으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북한군이 무기식별을 못하는 모습으로 추정됩니다. 전선에 투입되면 사실상 총알받이 신세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가운데 미국은 북한군 1만 명이 크루스크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보다 크루스크로 이동한 북한군이 2천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병력 투입이 급격히 늘면서 전선 투입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수치보다 더 많은 1만 1천 명의 북한군이 이미 크루스크에 주둔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대처를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푸틴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원래 만날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예고 없이 만난 겁니다. 그것도 미국 대선 바로 하루 전날 보라는 듯이 말이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파격적인 특별 대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웃으며 걸어오고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손을 맞췄습니다. 두 사람은 1분간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난주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최외무상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깜짝 면담이 이루어진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공휴일을 언급하며 휴일에 친구를 만나는 것은 아주 좋은 전통이라고 말했고 최외무상도 이에 답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면담 요청에 러시아가 뒤늦게라도 호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면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방성이 아닌 외무상 수장이 만난 데 따라 구체적인 파병 문제보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 사안을 논의했을 걸로 보입니다.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두고 있는 만큼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 방향도 의제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도로에서 전기자동차를 자전거를 타던 30대가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모은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집에서 잠을 자다 체포됐는데 집안에 있던 빈 맥주병까지 들어 보이면서 이른바 기모중식 술타기를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빼놓은 상태였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한적한 도로 위로 SUV 차량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바닥에 불꽃이 일어나는데 차량이 지나간 자리엔 부서진 전기 자전거가 나뒹굽니다. 경기 성남시에 한편도 5차로 도로를 달리던 SUV가 전기 자전거를 탄 30대 남성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이곳 5차로엔 여러 대의 버스가 불법 주차해 피해자는 버스 옆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피해자를 들이받은 운전자는 아무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3시간 만에 사고 현장에서 800m 정도 떨어진 오피스텔에서 20대 차량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체포 당시 잠을 자고 있던 피의자는 경찰에게 빈 술병을 보여주면서 집에 와서 맥주를 마셨다며 이른바 김호중 술타기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사고 전 주점 두 곳에서 이미 술을 마셨고 집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차 안에서 빼낸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강남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8중 추돌 사고 이틀 만에 서울 한복판에서 또다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강남 사고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신경안정제를 먹었다고 진술했는데 웬걸요?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차 안에서도 대마가 발견됐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신림동의 8차선 도로입니다. 정지 신호에 맞춰 차량들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빠른 속도로 마주오던 검은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정차 중인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깜짝 놀란 시민들은 몸을 돌려 도로를 이리저리 쳐다보고 운전자들도 내려 차량을 살핍니다. 잠시 뒤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고 경찰관이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와 대화합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40대 남성 A씨가 3중 추돌사고를 내는 장면입니다. 가게에 있는데 소리가 꽉 심한 소리가 나는데 경찰 올 때까지 나오더라도 안 나오더라고요. 차에서 사람이. 차에는 계속 있었어요. 이 사고로 40대 여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왕국 8차선 도로입니다. 차량을 수습하는 데만 1시간 반이 소요돼 일대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약 가니시아 검사 결과 A씨는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차량에서도 대마 2.3g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대마 입수 경로를 확인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마지막 헬로윈 파티가 한창이던 지난 주말 서울 강남에서 비틀거리다 아예 길바닥에 누워버린 20대 여성이 발견됐습니다. 패딩 안에 속옷만 입고 있다는 신고도 있었지만 헬로윈용 의상이었죠. 경찰이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곧바로 검거했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른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이 비틀거리며 나옵니다. 손에는 헬로윈 코스튬의 일부로 보이는 토끼 머리띠를 쥔 모습도 보입니다. 중심도 못 잡은 채 걸어가다 마주오던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맞은편 상가로 걸어가던 이 여성은 주저앉다가 급기야 길바닥에 누워버립니다. 지난 3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마약에 취한 상태로 발견된 20대 여성 A씨입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약 30분 동안 앉았다가 눕기를 반복한 A씨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이미 동행됐습니다. A씨는 마약 가니시아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경찰은 소량의 케타민과 빨대도 찾아내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마약을 입수한 경로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경주마들은 길게는 5년 가까이 선수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경마 스포츠 산업에도 기여를 하고 있죠. 말의 수명은 30년 가까이 알려져 있는데 그럼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보낼까요? 대부분 비참한 마지막을 맞고 있었습니다. 굶어 죽는 경우까지 있었죠. 이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마 함양은 산삼은 2년 전 날렵하게 트레기를 달리며 우승을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충남 공주의 불법 농장에 팔려간 뒤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농장주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2년 넘게 방치해 죽기 직전에 발견됐는데 당시 비슷한 운명의 다른 퇴역마 8마리는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채 숨져 있었습니다. 해당 농장주는 재작년엔 퇴역마 4마리를 방치해 2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불법 도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주마들은 퇴역 후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는 승마장으로 팔려가거나 번식용, 식용 등으로 이용되는데 용도가 불분명한 기타 역시 전체 20%에 달합니다. 제 앞에 있는 건 약 5년간 경주마로 활동했던 골든미니스터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말 이력 전산상에는 폐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 마사회는 경주말의 생사 등의 정보가 담긴 말 이력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매년 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팔려간 경주마의 소유권은 주인인 마주에게 있기 때문에 말의 용도변경이나 관리 등은 개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퇴역마복지 내용이 남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습니다. 경주마의 이력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한 같은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장교가 구속됐습니다.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구속 전 신문은 10분 만에 끝났지만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차에서 내린 남성. 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영광급 육군 장교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온 겁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오늘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영장 발부까지도 채 3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이 남성은 범행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껐다 켜고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를 여전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남성의 진술로 인해 피해자 유족에 또 다른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찰은 남성의 진술에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명확한 동기를 밝힐 계획입니다. 강원경찰청은 내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아침이 나올 때 꽤 쌀쌀했죠.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 내일은 수도권도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만에 출근길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목도리를 두르고 귀마개를 차고 자전거를 탈 때는 장갑을 껴서 시린 손을 가려야 합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자 시민들은 두꺼운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파주는 1.2도, 연차는 0.2도까지 떨어졌고, 설악산에는 굵은 눈발이 날리며 눈이 2cm가량 쌓였습니다. 낮 기온도 떨어져 외투를 걸치고 걸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거의 없어 햇살이 제법 강하게 내리쬐습니다. 맑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비해 낮 기온이 10도가량 떨어졌습니다. 북서풍이 차가운 공기를 몰고 내려왔기 때문인데 내일은 더 쌀쌀할 전망입니다. 파주와 양주가 영하 1도까지 내려가 수도권에도 영하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일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더 떨어져 춥겠고, 일부 내륙에서는 영하의 기온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추위는 절기상 입동인 모레 정점을 찍은 뒤, 금요일 오후부터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12년 만에 그린벨트까지 풀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그 대상지를 공개했습니다. 서초구 양재아이시 인근 딱 한 곳이었죠. 과거 내곡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선 옆 땅입니다. 2만 가구가 5년 뒤 첫 분양에 들어갔는데, 절반 이상은 신혼부부에게 20년 뒤 분양 전환되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최윤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구간 끝자락 양재아이시 일대입니다. 10년 전 만들어진 내곡지구 아파트들이 저 멀리 보이고, 그 주변으로 숲과 밭, 비닐하우스 창고들이 있습니다. 서초구 원지 내곡 우면동 일대로 이번에 고속도로 양쪽을 끼고 길게 그린벨트에서 해제됩니다. 이곳 그린벨트는 200만 제곱미터나 되는데요. 이곳이 해제되면 2만 가구의 새로운 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용적률 250%를 넘는 고밀 개발이 추진되는데, 절반 이상은 20년 뒤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용 장기 전세 주택으로 지어집니다. 경기도에서는 고향대국 역세권과 의왕 오전왕국, 의정부 용현지구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돼 3만 가구, 총 5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정부는 사업의 속도를 내 5년 뒤인 2029년부터 분양에 들어간다는 목표입니다. 신규 택지 주변 주민들은 반기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요가 높은 강남권이 포함된 점은 집값 안정에 긍정적이지만, 서울이 한 곳에 불과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도 서울인접 수도권의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윤형입니다. 지갑이 얇아지면서 매일 한 잔 정도 마시는 커피 가격도 꼼꼼히 따져보게 됐죠. 커피 전문점이 파는 커피 가격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가격보다 최대 1,200원이 더 비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보통 음료를 미리리터 단위로 측정하는데 우리와 다른 온스 같은 단위를 써서 헷갈린다는 불만도 많았습니다. 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커피 전문점의 메뉴판. 아메리카노 한 잔이 4,500원입니다. 한국 소비자원 조사 결과 소비자가 기대하는 커피 적정 가격과 비교해 실제 평균 판매 가격은 최대 1,200원가량 비쌌습니다. 매출 상위 4개 커피점의 아메리카노 가격은 4,500원, 카페라테는 5,000원으로 약속이나 한 듯 똑같았습니다. 커피 전문점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최근 많은 커피 전문점이 가격을 인상하며 소비자의 부담도... 1ml당 가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조사업체 25곳 중 17곳이 비법정 단위인 온스를 써서 소비자들은 헷갈릴 따름입니다. 미국에서 주로 쓰는 1온스는 약 29.5ml 수준인데 30ml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업체의 기본 사이즈는 355ml, 더 큰 사이즈는 473ml입니다. 소비자원이 관련법에 따라 온스를 쓰면 안 된다고 권고하면서 커피 전문점들은 앞으로 법정 단위인 1ml를 사용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매일 보는 태양,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많이 있죠. 이 태양의 비밀을 풀 수 있는 특수 망원경이 우주로 발사됐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합작품입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이스X의 로켓 펠컨9이 붉은 하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이 로켓에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개발한 태양 코로나 관측 망원경 코덱스가 실려 있습니다.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 부분인 코로나는 태양 표면보다 100만 배 이상 어두워 계기일식대를 제외하면 관측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망원경의 동그란 가리개로 태양을 가리면 인공적으로 일식을 일으켜 코로나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덱스는 세계 최초로 코로나의 온도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코덱스는 발사 13시간 뒤인 내일 새벽 1시쯤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하고 로봇파를 통해 국제우주정거장 외벽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후 국제우주정거장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90분 가운데 최대 55분의 태양을 관찰합니다. 코덱스는 최대 2년간 임무를 수행하며 태양의 비밀을 풀고 우주 날씨를 예측하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 석 달간 대한축구협회를 감사했던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나온 하자를 고칠 방법도 강구하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중징계 요구에 대한 실효성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문체부가 대표팀 감독 선임과 승부조작 축구인 기습사면 등 축구협회에서 총 27건의 위법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축구협회 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홍명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확인됐다며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문체부의 요구를 축구협회가 이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문체부가 축구협회가 알아서 할 부분이라며 구체적인 징계 조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데다 징계를 결정하는 축구협회 공정위원회도 정 회장이 임명한 인사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협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강조하는 피파를 의식한 탓에 문체부의 축구협회 감사 결론이 실효성 없는 요구뿐이란 지적이 나오는 상황. 문체부는 실효성 논란에 추가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문체부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축구협회가 한 달 이내에 징계를 의결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알렸는데, 축구협회는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오늘 아침은 올가에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내일 아침은 이보다도 기온이 더 낮아지겠습니다. 지도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지역은 내일 아침이 5도 아래로 떨어질 텐데요. 철원이 영하 2도, 대관령이 영하 4도 등 일부 내륙지역은 영하권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 서해안과 제주 산지로는 비가 조금 내리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춘천은 12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15도 아래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3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절기 입동인 모레는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금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